이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물건을 굴려보므로써 입체도형을 경험해보는 유아대상 수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야호! 야호! 신기한 바나나의 주기 그게 바로 나! 야호! 퐁이야 안녕! 안녕 퀴퀴야 나 좀 봐 퐁 퐁 퐁 퐁 퐁 퐁이가 못 만들까 퐁 퐁 퐁 퐁 우와 모양 비눗방울이잖아 세모 퐁 네모 퐁 짜잔 하트 하트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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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졌네 오오오 우와 야호 재밌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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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퐁 퐁 퐁 물러가요! 우와 나도 공 굴려보고 싶다 어? 공이 자글자글 굴러오네 봉이야 우리도 공 굴리기 놀이하자 아하 띠띠가 공을 굴려준거야 그래 좋아라 좋아 우와 잘 물러간다 저쪽으로 굴러갔어 다시 저쪽으로 재밌다 저쪽으로 와 와 참 잘 굴러가요 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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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굴러가요 엄마 굴릴게 받아 그럼 어떤 것도 할거야? 귤 잘했어 다른거